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 여루화가 신사임당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의 삶과 애연을 그리고 작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은 강원도 강릉 북평촌 지금의 오죽현에서 1504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신명화라는 선비였습니다. 자녀가 다섯이 있었는데 모두 딸이었고 사임당이 둘째였습니다. 본명은 신인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임당은 호가 되며 훗날 스스로 사임당이라는 호를 짓게 됩니다. 중국 주나라 기틀을 닦은 문왕의 어머니 이름에서 따왔다 합니다. 사임당의 고조부가 좌회전까지 올랐고 할아버지는 군수, 아버지 신명화는 선조들에 비해서 낮은 직급의 벼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신명화가 여러 번 과거시험을 보지만 낙방하다가 1516년 한양에서 속과에 합격하여 진산하는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버지 나이 41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신명화는 강릉에 살지 않고 한양에 살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사임당은 외가에서 외할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임당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아들잡이라 해서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경우 남편과 상의하여 친정에서 살 수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임당은 어린 시절 외가에서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임당의 나이 16살에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아버지도 붙잡혀 사흘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벼슬을 버리고 강릉으로 내려오셔서 아이들에게 학모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성리학과 글씨,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고 딸들 중에서 특히 심사임당을 예뻐했다 합니다.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였고 그림, 시, 서예, 바느질 모두 탁월했고 그 중에서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지냈다고 합니다. 사임당은 7살 때부터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고 특히 안견의 그림을 모작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실력이 탁월하여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됩니다. 사임당이 나이가 들면서 시집갈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사익감을 고르는 데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재력이 아닌 딸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사익감을 고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원수라는 사이였고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호러머니스라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딸이 시집을 가더라도 주변에 친척이 없으니 시집살이를 덜하겠구나 생각하였고 그리고 사임당을 시댁에 보내지 않고 친정집에서 데리고 있어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임당은 1522년 19살에 이원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 초 처가집에 머무르는 전통에 따라 남편도 강릉에서 살게 됩니다. 사임당은 자녀를 4남 3녀를 두게 됩니다. 율곡 2인은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입니다. 결혼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임당은 3년상을 마치고 시대 파주 율곡리에 거주하면서 강릉과 파주를 오가며 살게 됩니다. 강릉과 파주가 다니는 게 힘들어 중간에 평창에서도 얼마간 살게 됩니다. 남편 이원수는 결혼하여 과거시험을 위해 좋은 명산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사임당이 나무라면서 다시 돌려보냈다 합니다. 제대로 공부 안하면 내가 비군이가 되겠다고 했다 합니다. 결국 남편 이원수는 3년만에 학문을 포기하고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사임당 37살에는 한성부에 지금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시어머니 홍씨와 함께 살게 됩니다. 당시 남편의 외도가 심해지면서 친정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갑니다. 이 시는 신사임당이 고향을 그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산처럼 내 고향 천리연만은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 정가에 외로이 뜬 달 경포대 앞에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톱에 해랑 모이라 고깃배들 바다 위로 오고 가리니 언제 강릉길 다시 밟아가 색동원 입고 앉아 바느질 할꼬 결국 남편 이원수는 주막에 주모를 사랑하게 되고 처부로 둡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 차임당은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부인을 대하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주모가 권씨였는데 권씨가 성격이 거칠고 술을 많이 먹고 무대표여서 신사임당을 힘들게 합니다. 이곳으로 인하여 사임당은 말년에 마음고생을 무증장하게 됩니다. 1550년경에 가슴 통증을 앓다가 병자리에 눕게 됩니다. 사임당이 몸이 불편하여 남편에게 유언을 미리 남기는데 나 죽으면 장가 들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결국 사임당은 1551년 48세의 심장질환으로 운명하십니다. 사임당이 죽고 나서 남편은 권씨와 결혼했고 권씨와 사임당 자녀들의 갈등이 심했다 합니다. 자녀들이 그곳으로 인하여 힘들어했고 가죽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초충화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초충화는 풀, 벌레 그림을 말합니다. 특히 포도를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과 관련 일화를 들어보면 어느 날 잔치집에 초대받아 기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음식을 나누던 한야가 어느 부인의 치마자락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부인의 비단 치마에 음식이 묻게 됩니다. 그 부인은 잔치집에 오느라 옷을 빌려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 부인에게 신사임당이 잔치가 마치면 그 옷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라 합니다. 신사임당은 가져온 그 옷 위에 멋진 포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치마자락에 탐스러운 포도 송이가 열린 겁니다. 사임당은 부인에게 내일 장에 가서 팔면 새로운 치마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장에 가서 치마를 팔게 되는데 그 옷이 비싼 값에 팔려서 새로운 비단 옷을 사고 오히려 돈이 남아서 그 부인은 사임당에게 남은 돈을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신사임당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당신 돈이라 하면서 살림의 보테스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강릉에 있을 때 초청안을 그렸는데 그림을 말리기 위해서 마당에 널어놨습니다. 그런데 닭들이 모여들어 그림 속에 벌레를 먹으려고 쪼아댔다 합니다. 지금부터 신사임당을 대표하는 여덟 점의 초청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가지와 방앗개비입니다. 땅에는 개미들과 방앗개비가 기어다니고 위쪽에는 나비와 벌, 나방이 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박과 들지입니다. 수박, 들지, 나비, 나방 등이 등장하는데 들지가 수박을 먹는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승이와 개구리입니다. 나비들이 꽃 주변을 날고 원추리꽃 줄기에 매미가 있고 개구리가 뛰어오르는 듯합니다. 이 그림은 산차조기와 사막입니다. 잠자리가 역귀꽃 주변을 날며 사막이는 땅을 기면서 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맨드라미와 새똥벌레입니다. 새똥벌레 세 마리가 일을 하고 있고 나비는 맨드라비 주변을 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추리와 개구리입니다. 나비와 잠자리는 어승이꽃, 도라지꽃 주위를 맨들고 개구리는 꽃 위에 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양기비와 도마뱀입니다. 나비가 꽃 주변을 날고 도마뱀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이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땅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심사임당의 인생과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